20일을 결석하고 2학기에 저희 반에 20일을 결석하고 추석 전에 3일을 나온 애가 있었어요. 그러면 3일을 나왔어요 열심히. 그리고 시험 때는 빠지질 않아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로도 나왔습니다. 귀신같이 칭찬해줍니다. 어떻게 칭찬하냐.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얘가 한번 나오면 잘나와요. 3일 동안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그 말 속에서 기쁨이 느껴져요.